랄랄랄랄랄랄랄랄라 신난다 신나요 아 미소 유튜브 랄랄랄랄랄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사온 해리포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 볼거에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해리포터 찐팡이! 예! 이렇게 해리포터 지팡이를 사왔는데 제가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 완드 해리포터 완드 이게 근데 누구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아무거나 들었긴 했는데 짠! 어! 설명서인가보다 짜자잔 자 설명서를 좀 가까이 더 보여드릴게요 짠! 짠 일본어죠? 설명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일본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림만 보고 할겁니다 자 여기 들어있는거는 이렇게 지팡이 그 다음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자 이걸 열어서 지팡이 자 이거를 돌려서 열어주고 열려라 자 이렇게 열고 여기다가 AAA건전지 두개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 다시 뚜껑을 닫아주면 이제 저는 해리포터야 호그와트에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호그와트로 입학할 준비가 되었죠 호그와트 갑시다 거의 다 됐다 마법사 입학 크루시오 되니? 안되니? 흐앗 됐다 와 물 빛 난다 이거 불을 꺼볼까요? 흐앗 허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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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끄는거야? 불은 어떻게 끌까요? 허 나는 해리포터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해리포터 지팡이를 하나를 샀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다른 장난감을 또 볼까요? 이번엔 먹을 거 먹을 걸 보겠습니다.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해리포터 개구리 젤리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얼마일까? 얼마에 샀더라? 이것도 만얼마였는데? 이 젤리가 만얼만데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 떨린다. 개구리 젤리를 실사로 보다니 엽니다. 하나 둘 셋 와우 개구리가 진짜 크다. 우와 개구리 진짜 커. 와우 가득 오 초코냄새 오우 냄새 진짜 좋고 와우 누구야? 사레자실리데린? 셀리데린? 아 셀리데린 셀리데린이래요. 각각에서 보여드릴까요? 셀리데린 누구 찍은데 이 사람? 살 사라잘 사라잘 사라잘씨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좀 바뀌지? 안 바뀌나? 오 이거 여기서 좀 3D에요 해봐 아닌가? 내가 분명히 3D같았는데 오우 오우 아닌가? 여튼 얻었구요 자 그러면 초콜릿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떨린다 개구리 초콜릿 오우 근데 진짜 좋다 초코냄새야 우유가 들어간 초코냄새 와우 뒤통수를 보여주니까요 등 이거 봐봐 진짜 개구리같아 손바닥만해요 손바닥 거의 손바닥 딱 진짜 크죠? 이래서 비쌌나봐 그럼 저는 개구리 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초콜릿 초콜릿맛이 정말 맛있네요 어 좀 커피향이 나는 것 같아요 초콜릿이에요? 초콜릿이구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해리포터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포터 젤리 음 네 맞아요 해리포터 젤리 유명하죠? 자 이거를 오 이렇게 오 오 오 오 젤리 젤리 해리포터 젤리 오우 여기가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근데 어떤 맛인지 하지만 일부르기 때문에 저는 아무거나 먹어볼꺼에요 아무거나 먹어봐야지 일단 뜯어야지 여기다 넣고 랜덤으로 뽑아먹을 거예요 쑫 causing 제가 눈 감고 먹어볼게요. 눈 감고 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여러분들만 보십시오. 무슨 색일까요? 무슨 색일까? 먹어볼게요. 무슨 색 먹은 거지? 이거 맛있는데? 오, 지금 무슨 색일까? 근데 맛없는 맛은 아니었어. 나쁘지 않아. 하나 더 먹어봐야지. 코딱지 맛이 나올까? 짠! 이거 뭘까? 뭔 맛이지? 구토 맛이야, 이거? 뭐지? 뭔 색이야? 뭔 색인지 몰라. 뭐지? 뭘까요? 나 무슨 맛을 먹었는지 몰라. 무슨 맛이죠? 저 먹은 거? 이게 과연 무슨 맛일까요? 뭘지 모르겠죠? 일본 할 줄 아니? 어, 그러면은 이 기회에 제가 게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게리님에게 제가 해리포터 젤리 눈 감아주세요. 눈 감아주세요. 자, 눈 감아주시고요. 제가 해리포터 젤리 아무 맛을 드리겠습니다. 눈 꼭 감으셔야 돼요. 아, 먹을 거 봐. 이거 드릴 거예요. 이거 뭔지 모르거든요, 저는? 아!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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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무슨 맛이야? 뭔가 굉장히 얼굴이 안 좋은데? 뭐지? 나 그거 먹어봐야겠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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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무슨 맛이야 이게? 뭐야? 나 코가 막혔나 봐. 무슨 맛이야? 구토 맛이야? 아, 목구멍이 쓰네. 진짜? 잠깐만, 내가 뭐 줬냐면은. 이거 어떻게 털이지? 나 뭐 줬냐, 까먹었어. 어, 이거 검은 색깔 주지 않았나? 이 회색깔, 이거. 이거 줬거든요?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목구멍이 써요. 뭐야? 뭐야? 뭐지? 이거 맛이 뭐지? 난 지금 처음 느껴보는 맛인데? 아, 뭐. 흡탕할 것 같아, 이상해. 으악, 맛. 으악, 맛없어. 아, 야, 목이 매일이. 아, 목이 써. 이거 박하야? 형! 여태, 이상한. 아, 땀 날 것 같아. 어, 이상한 젤리예요. 정말 맛없는 젤리지까 걸린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손에 입에 까볼게요. 라라라라라. 라라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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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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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러분, 해리포터 젤리 역사상 최악의 맛을 받아봤거든요. 한번 이게 무슨 맛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무슨 맛인지 몰라요. 이게 최악이라고 했어요. 먹어볼게요. 아, 깜짝 놀랐어. 아. 아, 왜지? 아, 아니. 아우. 여러분, 아우, 이건 못 먹겠네요. 깜짝 놀랐어. 이상한 냄새가 갑자기 팍 올라와. 아, 깜짝이야. 여러분, 이게 코딱지 맛인가요? 뭐, 뭐 맛이죠? 구토 맛? 따뜻한 계란 맛. 와! 아, 역시. 아, 뭔가 진짜 깜짝 놀랐어. 여러분,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. 저 토하러 갈 거예요. 안녕. 안녕. 시작할 거예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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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